배터리가 나갔어요 핸드폰이 갑자기 눈이 감지하는 거 뭔지 알죠? 어? 핸드폰 꺼지겠는데? 하고 춘적이 꺼지려고 한 순간 꺼졌네 산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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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왔어 에잉 이 시간에 그쵸 이 시간에 모두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아서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 봐 안 했어 그게 나이 됐니 딸기 먹고 싶다 내일은 딸기 먹어야겠다 딸기 먹고 싶네 요새는 복숭아 게 아닌가? 모두리가 다 돼서 무섭믄 오미야 아이디 초코사마 가이네시 산아 아람아 오리사시브이 데고자이머스 난 이치브리 데고자이머스까 오리사 다시 왔어 잘했어 히히히 제일 좋아하는 야식은? 제일 좋아하는 야식? 야식 안 먹은지 아니구나 어젠가? 그저께인가? 먹었구나 저는 나가사키 짬뽕에 빠졌습니다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어제 시켜 어제 밤에 어제 밤 오늘 밤 아니고 어제 밤에 시켜 먹었던 데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갔네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얼큰한 국물이었는데 나도 사다노만이 세미씨 알아와야 되나 알아와야 되나 알아와야 되나 선생님 누구에게 스키디스 호노농 아리가또 알러비유 미큐 하애 졸리지마는 단신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도 되잖아요 이 시간인데 자 자 내일 피곤하면 어떡해 저 힘모톤이 펜 내후대 사사일 때 며칠이 딱 아저씨 다이자이안 시내기 이메살 꺼리 거이 같아 아리 같아 요즘 듣는 노래요? 듣는 노래가 음.. 뭐가 있었지?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나가버리면은 꺼지겠지? 안 되겠어 요새 제가 좋아하는 노래 웬만한 답 합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산아, will you be my girlfriend? or I 좀 또 생각해 볼게요 야오 산아야 새 생얼이죠? 그럼? 이 시간에 그냥 옷들 새벽이기도 하니까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보이스로 켰어요 다이어트 가운받돼 오웬 그 다음 사이 되게나 간지 가나? 안 맞네 오, 두, 스리 자요 자요 자고 와요 자도 돼 오, 저 리아미셸 좋아해요 그 그리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그리라는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오, 저 리아미셸 좋아해요 그리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그리라는 드라마를 계속 노래하는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좋아해서 그리에서 나오는 노래 부르신 거나 뭐 개인으로 내신 것도 있더라고요 곡을 그래서 그런 것도 넣었었어요 이집도 가끔 들어요 네 그리고 네 네 네 今見たからはたくびれた 졸려요 3시입니다 1시간 시초면은 어디지? 시간? 대만이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중국인가? 지금 시간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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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탄고 미니냐르네, 아이수이 테스트가은받돼 수는 씨 산던 교자관 만두도 맛있지만 면동에 면동 교자 꼭 가봐요 칼국수랑 만두 맛있어요 면동 교자 진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 아 진짜 안논 거긴어 지금 그 학생들은 진짜 어린아노까지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엄청 많아요 今年、今までも言われたこと結構あったけど、今年が一番言われる気する。違うんかな? 単純にめっちゃ好きです。 そんなこと言われたらめっちゃ嬉しいです。 サラちゃんに元気づけてもらいたい。3、2、1、ターン! ゴムリウタ歌ってゴムリウタ何やったっけ? ゴムリウタ ゴロリ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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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サラ、レッツギィ ジェバル ジェバル? 文文表ね。 くち? 何? 何? 聽たとこ ジェバル ゴムリウタ ジェバル 大切になりました。 キムロリウタ フニキマキ劇 現在 大きな正しい 再一分 チェリ нем サラober チェリで 하이 투 털키 털키 하이 선아 러브 유 땡큐 아 러브 유 퀸 선아 땡큐 러브 유 프린시 땡큐 사실은 졸려 보인다 사실은 잘 먹자 산화해야 합니다 좋은 밤과 달콤한 꿈 가사 같대 좋은 밤과 달콤한 꿈 온라인 하이터 치카이 크레맛들네 영어로 코멘트를 읽지 마십시오 그들은 위험한 단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읽으면 안되는거 읽을 수도 있죠 맞아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저도 제가 아는 단어만 읽고 있기는 해서 저도 조심할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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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스테이지가 모두에게 중요한 스테이지가 누가 더 알 수 있을까요? 20프로의 MC를 말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했는데 왜 안 자요? 졸린데 형은 형 잘린내 브이 키고 싶었어요 언니 날 가져요 알았어요 가지러 갈게 어딘지 알려줘요 오잿밤 마지막 식사는 보셔 나가 사기 짬뽕 딸기 보고싶다 채영 언니 있어서 딸기 채영이 보고싶죠 뭐 거의 매일 보긴 한데 보고싶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침이한테 미안한데 채영이보다는 딸기가 보고싶어요 딸기가 너무 먹고싶거든요 ㅎㅎㅎㅎ 신빈이 불러주세요 신빈이 어서오십쇼 하십쇼 흐흫 새손님 뚝뚝뚝 외동인사나가 친언세이나 친언니 삼고싶은 멤버는? 어 음 지금 딱 생각나는 멤버는 없는데 그거보다 그 뮤직뱅크 대기실에서 저희가 게임을 하다가 정연이한테 승연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나 진짜 미안한데 게임 중에 나 진짜 미안한데 언니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돼 이러면서 언니 전화를 받고 이제 언니랑 얘기를 하는데 항상 느꼈던 거지 그리고 너무 사이가 좋아보이고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재가 있었으면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따뜻하고 오 저 그것도 봤어요 승연 언니가 스토리 위에 올려준 거 그거 보고 나도 인스타 올려야지 했는데 그러고 그냥 말았네 승연 언니 나도 보고 싶어요 아 아 아 아 후후후후후è hun우ちゃんの目が覚め느냐? 覚めたらあかん 今のこの状態 아깐 이만 놓고는 쇼다이 네? 쇼토쇼 내면 개가 기다라 잊지 마이 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네 시작한지 7분밖에 안되는데 여기 와우 댓글 짠 많아 쇼피 네이션 언제 콘서트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쵸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이제는 잊지도 데뷔했고 스케즈도 데뷔했으니까 후배 친구들 요즘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수면 좋겠긴 한데 일단은 투피엠 오빠들 다 돌아오시면 그때 회사에서도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너무 하고 싶거든요 피디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알피 네이션 너무 하고 싶다고 너무 뜨거워서 커피 났어요? 집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요 저는 레이첼이랑 제가 퀸이랑, 그리고 핀! 저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에 계시는 그리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 그때 처음부터 다시 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너무 슬펐어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진짜 너무 슬펐지, 진짜로. 그 다음은 MC 살고 잇아요. 감사합니다. 일본어 지배우가 일본어입니까? 솔직히 일본어입니까? 이거 뭐지? 롱, 메롱, 메롱 먹고 싶다. 리지랑 같은 무대 보고싶돼 모터 모터 이크아로 요 렌 렌 렌 렌 렌 렌 렌 렌 아, 너무 무서워하는 수록이 되세요. 뷰벤에서 아이즈원 봤어요? 아이즈원분들 마지막에 인사할 때, 저 멀리서 살짝 봤는데 그때 인사할 때 멀리 있었지만 인사드리고 자세히는 얼굴 보고 제대로 인사는 못 드렸어요. 채연님 봤다. 채연이 보고 인사했죠. 갑자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 같지? 졸리기 시작하겠나, 네가? 너리사나 못 봤어.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부족해요. 아이즈원님, 어떤 이치 노래 좋아하세요? 이치? 이치 노래 다 좋은데? 되게 중독성 있어요. 다 포인트 있고 막. 다섯면 다연이랑 다섯살 다연? 다섯살 다연.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근데 장난치고 싶을 것 같아. 지금도 장난 많이 치긴 한데. 우리 할로윈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을까요? 그거 우리 전통이잖아요. 자장가를 부르다, 자장가를 부르다. 자장가, 제 자장가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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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안 돼. 자야 돼, 다들. 아, 졸려. 안 돼.. 안 돼. 아유가 흐뜨뜨리라 아유아 언니 9살 차이라도 친한 언니도 혼자 할 수 있죠? 언니가 편하게만 해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누나 영상 종료 전에 잘 잘 해주세요 알겠어요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쵸? 4시 반이야 진짜? 벌써 4시 반이야? 여기다가 또 포기 다 맨몸시다 아까 다 맨몸시다 제목 뭔 뜻인가요? 아까 저번 아까 처음에 이거 처음에 켰었는데 제 핸드폰은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끊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모르겠네 아이 fille 아파트야 ... わからわかんないです。 寝てない人でも 1人2人くらいは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朝レンアルけん起きてTwitch見たらVLIVEがあってビビったら寝れてないんですか? そう、寝れてないんです、まだ。 何々やったけん。 全力ぶりっこお願いします。 こういうのこれ読んでください。 ぶりっこ風にって言ったら できちゃったりす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 全力ぶりっこって 全力ぶりっ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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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力でぶりっこ 나 오늘 배달 시키려다가 이제 메뉴를 보고 있었는데 뭐 먹을지 보고 있었는데 일단 생각난 건데 엄마가 만들어주는 샌드위치 말고는 샌드위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샌드위치 별로 먹고 싶을 데가 없어 그냥 선이 안 가고 그렇네 조만간 국보다 消えない 서ろそろセミと仲良くなれそうですか? いや、諦めてください bye 4時30分이네 34分이네 おそろそろ時間って 했죠? 어? 저 얼마 전에 メイン 2部羽 4 personne 4どまらか 5人 2人 2人 3人 2人 1人 2人 2人 personal 2人 싱그리 슈그잉 아니야 산하야 앉아 보고 있어 진짜 나 깨 있어 앉아 듣고 있어 댓글 좀 남겨주지 각각 성격 다른 다섯 명 채용 다섯 살 채용 다섯.. 모르겠어 어떻게 골라.. 고르지? 후후후 아직 안 자지럼 원술들 내 목소리만 듣고 있었던 걸 그러면 댓글 안 달아주고 하긴 맞아 눈 감고 핸드폰 두고 듣는 게 맞아 그러라고 내가 이렇게 킨 거긴 한데 진짜 굵게 하니까 굵게 하니까 지금 36분이니까 40분에 딱 끊어야겠다 읽고 나도 자러 갈게요 잴 수 있겠지? 잴 수 있을 것 같아 사안아 댓글 읽어주는 거 오래 걸리는 거 같아서 안 쓰는 사람 많은 거 같네요 그런 건가? 흐흐흠 오늘 다이어트 어떻게 할.. 해야 할까요 여름 되면은 입맛 떨어지지 않나? 안 보이나봐 내 댓글 댓글 달아준 거였구나 맞아요 그냥 사는 목소리 듣고 딱 우 partners lawn술ーム 안 자고 뭐해 원술 coch prata 안자고 뭐해 kamu beri link 두文ок 한국어 산아 오프라니 무시되다 고도와 루사키데도 오마이 신이소에다 기어즈케떼 손놈에 코게도 아래야 산아씨 깡 해주세요 깡 깡 언제든지 해주죠 다섯살집에 다섯면집에 산아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렇게 말해주는 원수가 세상에서 마음 제일 예뻐 아 맞다 언니 약속한 사투데이거 어디에 사투데이거 올렸잖아요 그거 아닌가? 저 아까 유튜브도 엄청 보다가 엄청 많이 보진 않았는데 보다가 올해 잔년인가? 잔년인가? 마마 때 했던 무대가 뜬거에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근데 머리도 그렇고 그때 무대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그리웠어요 산아씨 쬐 그리고 쥔거 가르쳐줄까? 원수를 가르쳐도 될까요? 어? 가르쳐주세요 산아의 치즈김밥님께서 산아 언니 제일 귀여워요 치즈김밥 제일 맛있어요 사랑일 맞았어요 사옥뷰 돌파했구나 아이고 대박이다 기분이 너무 좋네 본짜에 맛있는 메뉴 추천해주세요 딸코스에 폴즈가 하는거 아니면은 그... 그... 녹차 진짜 맛있는데 위에 밀크 포밍크가 있는거 제주... 뭐 어쩌고 스무디인데? 진짜 맛있어요 거기에 펄이 있나? 펄 없으면 펄 추가 눈알을 거짓으며 정의자 그 이름이 아니잖아 그 낮에 아니죠 성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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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悩みの悩みあると思うけど 真ん中らへんからしたらもっと高くなりたいとかもあったりもするけど 身長によって見える魅力って全然違うと思うからそんな どうなんやろ でもけどなあさのは だって身長がちょっと低身長だからこそ似合う服とかスタイルもあるやろうし じゃない? 身長の高さが与えるイメージってちょっとあるやん さらたん探偵ナイトスコイル見てたーめっちゃ見てたー さあ幼稚園の頃に幼稚園に あのテレビ局でテレビあの収録して放送されてたことがあったんけど それが探されへんやんかどこにも だから探偵ナイトスコープ デビューする前やったんかな?わからへん さあだんだろ 反応が日本語に考えやか 反応する前に日本語を数えたんだよ 日本語を数えたんだろ 何か考えたんだろ 아 40분 내면 끝난다니 43분이네 원수들 그러면 우리 이제 자요 원수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원수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원수들 굿나잇 잘자 수나한테 나마에 가와있으기를 마마가 이렇게 봐 마마도 바빠가 이렇게 봐 자 네 마다 네 오야스미 잘자 굿나잇 바이바이 잘자요 다시 만나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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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려봐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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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러 와요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표현이 쉬워요 진짜 나 잔다 원수들 진짜 딱 간다 잘자 이런 잔 눈치면서 눈 감으면 바로 잠드는 거 그치 전화 됐을까라 안녕고 뱅겨우시다이요 내게무수요 기또 하나 내 꿈꾸겠지 정뚜뚜요 귀여운 오타 오타 졸린가 보다 귀가 간지러워요 미안해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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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당 빠이빠이 진짜 끝나요 5 4 3 2 1 잘자 빠이빠이 굿나잇 5 4 1 뱅 뱅